지금 시기는 무서워서 벌벌벌벌벌벌 떠는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지났죠. 이런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미리 팔아놨으면 되는거죠. 되는 거지만 무서워서 벌벌벌벌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미 주가는 정말로 많이 하락해 있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더 하락을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씨는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이제 20도가 넘어가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계속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겨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지금 3월 23일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3월 23일이죠. 이제 봄이죠. 봄입니다. 3월 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한번 보면은 3월 달도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죠. 5일, 6일, 7일, 8일 주말 치고 8일만 지나면 이제 완연한 봄이죠. 4월 달로 넘어갑니다. 자, HLB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3월 달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FDA 승인 신청 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금은 뭐 HLB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중요하죠.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이런 거 삼성생명이나 넥센타이어나 제일기획이나 뭐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서 봐도 정말로 많이 하락해 있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던 그 기업들 중에 이거 이번 사태 때문에 저 기업은 망할 거야 하는 기업은 없겠죠.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런 기업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100% 이렇게 다짐할 수 있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 삼성생명 제일기획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 왜 그렇게 잘 알고 있냐? 신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는데? 이제 백신이 나오죠.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옵니다. 지금 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하고 마이신하고 합쳐서 이렇게 처방을 하니까 전부 다 나와버렸죠. 전부 다 났습니다. 클로로킨 하나로 했을 때도 스물 몇 명 중에 여섯 명 빼고 다 완치가 됐고 클로로킨과 마이신을 합쳐서 처방을 했더니 거의 다 났죠.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개발을 또 열심히 하고 있죠. 주말에 또 올려드렸다시피 RNA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한 달이면 되죠. 한 달. 한 달이면 백신을 만들어서 투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계 얼마 전만 해도 80개, 81개 회사에서 이렇게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좀 지나면 100개 넘어가겠죠. 그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게 되면은 돈방석에도 않겠지만 인류를 구원한 제약회사 이러면서 엄청난 명성도 없겠죠. 그러면서 브랜드 가치가 하늘 끝까지 치솟을 겁니다. 뻔하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는 반드시 종결됩니다.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예외. 예외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죠. 반드시 종결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반드시 종결된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종결 안 된다. 이거는 기온TV 종결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로 종결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종결이 안 된다 그러면 딱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거의 100% 아마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종결된다에 베팅을 하겠죠. 만약에 이런 상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사태가 종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거기에 베팅을 해서 2배 또는 돈을 다 잃는다. 그런 상품이 있다 그러면 종결된다에 다 베팅하겠죠. 모든 전재산을 다 팔아서 월세에 살면서 모든 재산을 종결된다에 베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결은 반드시 되니까 돈 벌겠죠. 그러면 종결이 만약에 되면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 주식은 올라가겠죠. 종결되니까 종결되면 올라갑니다. 지금 주식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이게 지금 계속 확산일로 있고 이거 이러다가 진짜 종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거지 지금 이제 상당히 안 좋고 멋이 안 좋고 이러고 있죠. 그러고 있지만 반드시 종결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거는 100%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종결되죠. 그러면 언제 종결되느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한 9월 15일에 종결이 될지 7월 30일에 종결이 될지 아니면 6월 25일에 종결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종결은 되죠. 자 그러면 시기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아 종결이 되는구나. 6월에 될 수도 있고 7월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연말에 될 수도 있고 내년 1월에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종결은 되는구나. 그런데 클로로키인하고 마이신하고 하니까 엄청 잘 낫는다며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도 우리나라 드라이브스루 채택하고 진단키트 많이 구해가지고 검사를 많이 한다며 그러면 지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런 바이러스 숙주가 되는 거죠. 걸린 사람은 숙주가 되는 겁니다. 숙주들은 이제 계속 자가격리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겠구나. 그러면 좀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겠네. 완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진행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빨라지겠죠. 확산이 이제 좀 지연이 될 겁니다. 지연이 될 거고 지연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타격이 조금 최소화되겠죠.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클로로키마이신 이걸로 좀 잡아주고 글로벌 돈풀기로 잡아주고 충격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감산, 석유 감산 회의로 좀 이렇게 국제유가 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100개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누가 이 황금의 엘로라도에 먼저 도착하느냐 지금 그 시합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만든 회사는 이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으면서 돈방석에 앉을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야 드디어 잡았구나 왔다 돈을 갖다가 2000조나 풀고 정말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잡아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른 척하면 안 되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거나 조금 빨라지거나 이 차이구나 이거를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메이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메이저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내가 들고 있는 재산이 한 2경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다가 이제 지금 풋에다가 다 걸어놨죠. 풋에다가 선물 풋에다가 그리고 공매도에다 다 이제 포지션 쳐가지고 정말로 많이 끌어내렸죠. 정말로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워렌 버핏도 반토막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해먹었죠. 자 이렇게 해먹었는데 그럼 이제 내가 메이저라면 2경을 투자해서 지금 2경을 벌었다 그럼 4경 됐죠. 4경 4경 정도 만들었다. 아니면 뭐 50% 먹었다 치고 그러면 3경을 만들었습니다. 3경을 만들었는데 1경이면 만조죠. 만조 그러면 한 두 달만에 만조 벌었으면 됐죠. 만조 벌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저들은 바닥을 언제 잡을까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이거 어차피 이거 종결되는 건 다 알고 있죠. 메이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종결이 되긴 되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계속 확산될 때 확산될 때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다시 이제 매수로 콜로 바꾸려 그러면 파는 사람이 많을 때 사람들이 이제 겁먹고 막 집어던지는 그럴 때 이제 바닥에서 많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주가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메이저들도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언제쯤 잡을까 가장 안 좋은 시기보다도 조금 일찍 잡아야 되겠죠. 가장 안 좋은 시기보다도 조금 일찍 잡아야 됩니다. 이 바닥을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벌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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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이 정도 되면 가장 크게 겁을 먹겠지 그 시기를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드리겠죠. 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 슬슬 잡히겠죠. 한 번에 사가지고 쭉 올리진 않겠죠. 슬슬 이제 계속해서 뭐 증가하고 어쩌고저쩌 이러고 있을 테지만 이 바닥을 이제 슬슬 잡아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푸드에서 이제 슬슬 콜로 살살 바꾸겠죠. 바꾸고 공매도 한 것들도 이제 계속 갚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죠.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언론에서는 안 좋다 안 좋다 더 안 좋고 더 안 좋고 더 안 좋아 앞으로 더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새 보면은 왜 안 좋다는데 주가가 슬슬 올라가지 왜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서 개인들은 어리둥절이라면서 깜짝 놀라죠. 이상하네 이거 안 좋다는데 나스닥 선물이 하한가 쳤다는데 왜 올라가는 거야 이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 있죠. 슬금슬금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는 증명이 되죠. 이렇게 내려왔고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이제 큰일 나서 더 안 좋아 더 안 좋아 뉴스 보면은 이때가 제일 안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안 좋고 안 좋고 더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계속 안 좋다 그러죠.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 이때도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바라만 보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안 좋다 안 좋다고 그렇게 노래 부른데 이게 올라가네 야 이거 올라가는 거야 가짜야 개인들 꽃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내가 거기 속을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안 사죠. 안 삽니다. 안 사고 이따가 여기 갔으니까 떨어질 거야 했는데 올라가죠. 떨어지면 아 역시나 떨어지는구나 역시나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도 안 좋고 이때도 안 좋고 계속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죠. 그래서 성적표를 딱 받아 봤더니 무지막지하게 안 좋은 건 이때였죠. 와 진짜로 안 좋네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못 했을까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았나 이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떨어지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어 성적표가 마이너스 몇 십 프로 됐네 이렇게 됐는데 주가는 여기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을 때 주가는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메이저들이 가장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 이제 슬슬 사모입니다. 올라갈 때는 못 잡습니다.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못 잡는 거죠. 심리적으로 지금 악화일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고 바닥이 어딘지 잡아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개인들이 살 수 있냐 못 사죠. 이때 보면 개인들만 계속 팔아 냈습니다. 계속 외인 기관이 미친 듯이 사됐죠. 근데 뉴스에서는 계속 안 좋다는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죠. 올라갈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올라갔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무지막지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좀 되겠죠. 안 좋다 안 좋다 계속 안 좋다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좋다 안 좋다 계속 메이저들이 팔고 팔고 하다가 좋아져버리면 메이저들도 큰일 나죠. 물량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이러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안 내놓죠. 그런 메이저들이 물량을 다시 확보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nalement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ử